롱롱1은 계속 투툼 네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저그전입니다 저그전 저그전 건물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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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시트를 하면서 흠 돈 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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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화면 시정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실수가 나왔네요 방해해라 나이스 아 뭐야 이걸 못했어? 어? 물론 그냥 잡기는 힘들겠지만 계속 때리면서 신경이라도 쓰이게 합시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가위는 멀리 있는데 말이야 도움말이 더 많으니 더 많아. 첫번째 차선, 구라지안 이라. 아주 무난하네요. 슴퍼를 불편합니다. 우선의 우선이 Explosion. 4단계 목표 2, 강도의 라이브가 보인다. 1. 메시지로 의견을 해외 후에 도착할 것 같아. 2. 도착한 경우도를 해가지고, 공격이 안 된다면 공격이 안 된다. 2. 도착한 경우도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3. 도착한 경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도착한 경우도를 맞추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3. 도착한 경우도를 하시네요. 3. 도착한 경우도를 한다면, 목표 1,000원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마 후Pal에서 하나도 에이블 5번 manner 적금을 쏟아도 랩! 호빈 디지털 광물이 부족해 5회부터 저그전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찌르면서 여기도 찌르고 동시에 여기 소환 세 군대를 찌르면은 무조건 한 군데 이상은 털립니다 빠르다 이러면 내려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내리면서 빼도 돼요 이렇게 빼면서 정신없이 흔든다 이러면 다시 여기 공격 자 이제 세우고 가고 엄마디나 주름 채워주고 아 뭐야 음 자동시장 켜놓은거야? 이걸 버려주면서 아 이거 날리면 안되는데? 아아 다 못탔어 이건 원래 다 타야됩니다 아 불멸재 비싼건데 제가 업이 좋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병력을 뺐다 시트만 다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아까 한번에 다 송단 그 포탈을 탔으면은 괜찮았는데 어 뭐야 이거야 이렇게 흘리는 바람에 좀 아프네 삼성장은 찍을 필요 없죠 짐도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어 음 으음 가다 네 야 파트 시간이 끌리면은 제가 이깁니다 제가 최애하는 약까지 가지면은 힐승 그리고 제가 주도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그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게임이 굉장히 편해요 보내주면서 다시 보내주고 가슴이 맹구충이 있으면은 따로 가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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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건 계속 스톰 따라오는대로 스톰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뽑으면 됩니다 좀 많기 때문에 너랑 죽으면 다시 뽑을겠지 아이고 아이고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상대는 제 저 권재병 렉이 업그레이드가 좋아가지고 잘 죽지 않습니다 다크 소환은 못 잘 건드리겠다 계속 보내주면서 이 업그레이드가 좋아가지고 소수 병력 효율이 매우 좋거든요 소수 병력 효율이 매우 좋고 소수 병력 효율이 매우 좋고 소수 병력 효율이 매우 좋고 이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이었기 오케이 아이고 죽었다 괜찮은데 저 조합은 일단 강양갈성 물이 빠지는 조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업그레이드 제가 좋고 이거는 제가 거의 지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는 또 가스가 많으면 좋죠 패스는 3강 직전 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이제 명덕툰인데 우리 명덕툰 해먹도 못하죠 좀 지져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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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字幕에 영향을 놓고 예언자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거 그냥 예언자 게시만 붙여놔도 저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거 건드모양 어딨어 게시붙추누어머는 저거 스피드로 어떻게 해야되는데 오기 쳤다 저기 쳤다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죠? 좀만 더 그로리 너무 많이 모였어 여신까지 나오면 누가 만지죠? 이건 뭐 살면 버리는 줄 알고 버리는 능력이라고 해도 아 뭐야 일단 탈퉁 아까의 탈퉁은 완벽 그 첫째 저는 뭐 들어가도 그면 안 들어가도 그면 근데 어차피 저보다 멀티 자원도 조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틱은 더 느리죠 오오오오 저는 스피드 지져주고 거기다 여기서 싸우면 더 좋겠나? 띠가 죽어 원신까지 나왔어 원신까지 나왔으면은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추가 멀티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 멀티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는데 상대는 오오오오오 상대는 싸우고만큼 공격이 하나하나씩 줄죠 정의점이 제가 좋아진다는가 정의점이 제가 좋아진다는가 상대는 제가 공격이 적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사 로보틱스 너무 오랜만이라 다 죽게 될까렸네요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이거 상대는 뭐 핸드에 벌로 못점 우와 스톱 못 찢었지만 스톱 못 찢어도 대충 무빙 찍고 싸워도 제가 이깁니다 녹져주지 마지막 다행이 아무튼 오늘에서 또 확인하실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